자신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동물이라네 자네는 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네 우리는 선을 바라면서 악을 껴안는다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의 반대편을 욕망하는 기지 우리의 기도는 기도에 맞서 싸우고 계획은 계획에 맞서 싸운다네 스토어 철학자들은 이를 욕망의 충돌 잘못된 판단, 편향된 사고의 결과라고 보았다 내가 희망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사이에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에 반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다